안녕하세요 수호전문가입니다. 7월 7석입니다. 일요일이고요. 한국가스공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7월 들어서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 때 강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조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6월 3일부터 급등을 했던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난 고점 6월 20일까지 다소 기간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날 테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부 정책에 관련된 테마는 정부가 가볍게 조그마한 기업처럼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 계속 진행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이슈만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상반기 강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7월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비만 관련주 또 삼성 관련된 소부장 이렇게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7월에 굉장히 강할 걸로 좀 보여요. 매우 강할 걸로 보이지만 분명히 조정 구간은 온다. 그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다시 한번 2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2파동, 2차 파동이죠. 그렇게 정리하도록 결론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좀 하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새로운 소식 좀 안내 드리고 지금 저점을 좀 지지하고 있는 지지선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물타기를 해도 좀 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비중에 따라 좀 달라요. 비중이 크신 분들은 올라가는 거 보고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 거 전환되는 거 확인하고 불타기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다시 한번 슈팅을 해서 정고점을 트라이 해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죠? 정부 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자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또 지난 금요일 거래대금 얼마인지 볼까요? 2,500억. 자 2,500억이면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요것만 잠깐 볼게요. 자 거래대금 상위만 보더라도 시장에서 주도하는 테마가 뭔지 알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3조 9천억. 거의 4조 나왔죠. 자 반도체, 반도체,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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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바이오, 바이오. 그 중에 한국가스공사만 대한고래 프로젝트로 유일하게 11위입니다. 11위 거래대금 기준으로. HLB 제약도 바이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바이오, 특히 이제 비만치료제랑 HLB 그룹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반도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대한고르 프로젝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게 보자고요. 언제까지? 12월이 시추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호재도 나오고 악재도 나오고 반복하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것이다. 하지만 12월까지 계속 보유하지는 말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거점 트라이하고 2파가 나오면 적정한 시기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놓고 다시 조정을 받고 시추에 임박했을 때 급등이 나올 때 이때 재매수해서 따라가자. 이런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전략들 모두 자료로 정리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걸 볼게요. 자 제가 데이터를 열심히 좀 모으고 있는데 이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심해 수추 28번 끝에 에너지 독립했다. 벤치마킹하자. 첫 가스전 발견 1990년대랑 비슷한 지금 상황이고 한국이 심해 수출 9분의 1밖에 안된다. 이는 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이가 이스라엘이죠. 한국 적극적 심해 치추 추진을 할 때다. 마찬가지로 제가 해당 지질학자라든지 아니면 심해 탐사에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의 내용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대부분 결론이 이거예요. 석유가 나오든 가스가 나오든 유물을 떠나서 구멍을 뚫고 계속 자원 탐사를 이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안 했어요. 이 부분을. 실제로 나올 수도 있죠. 이스라엘은 안 나온다고 계속 했는데 결국에는 해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때는 결국 기대감이 가장 큰 시기일 텐데 시출을 할 때입니다. 구멍을 뚫을 때가 가장 피크가 될 거를 좀 보이고 이때가 12월이고 결과가 3월에서 4월에 나오죠. 이때까지 차익실현을 좀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은 7월 7일이죠. 아직도 5개월 가량 남아있다. 그 안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적정히 매도하고 다시 재매 수타점 잡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심야에서 28번 걸쳐 시출공을 뚫는 등 육상 천의 심야에서 진행한 탐사 시출은 총 374번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번밖에 안 했고 탐사도 68번밖에 안 했다. 중동 지역에 있었지만 지중해에 인접했지만 이스라엘은 중동국과 달리 석유가스가 생산되지 않아서 자원 안보가 취약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를 했다. 탐사 시도를 지속했지만 뚜렷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쭉쭉쭉 해서 중요한 부분 이스라엘은 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발도둡하면서 에너지 독립을 이뤄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98년 천의 가스전인 동해가스전 발견된 이후에 10년간 탐사 시출을 3번밖에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너무 비교된다. 자원 빈국이었던 한국은 이스라엘이 첫 가스전이 각각 발견된 시기가 비슷했는데 98년, 99년 비슷했는데 이스라엘은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에너지 안보를 이뤄냈고 우리나라는 하지 못했다. 군의 수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원 개발 성공을 모델 삼아서 적극적인 심매 탐사를 추진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정부에 대한 이야기,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천억이 없다. 돈이 지금 120억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재정을 지원하는 걸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누가 옳고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탐사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보수적이다. 정치가 아니라 자원 탐사에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돈이 천억이라는 많은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추공을 5개를 뚫을 예정이기 때문에 5천억이죠. 정말 심사숙고해서 액트지오도 시추 지점을 굉장히 고심을 해서 잘 뚫어야 될 거로 보이고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탐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간단히 볼게요. 자원 개발은 긴 호흡으로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된다. 7월 7일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자, 북해 유전은 세계 최고 유전 중에 하나다. 개발 초기에 노르웨이 국민 누구도 노르웨이 그네에 석유가스전이 매장되어 있을 것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노르웨이 업계와 정부 정치권들이 모두 자원 개발을 통해 얻는 이득이 국민에게 특히 미래의 세대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미래의 세대, 우리 한국도 미래의 우리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원 개발을 계속해야 되고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결국 세계 최고의 유전, 북해 유전을 발견한 노르웨이 사례를 보자.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건 뭐 얼마 정도 돈을 벌었고 세계 에너지 수입국 이런 건 다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처음부터 유망성이 높은 탐사 사업을 선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아울러 10년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해외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엑소 모빌이 지금 로드쇼에 참여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지난 영상 금요일이었나요? 아무튼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동해심의 가스전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존 광고를 재조정하고 해외 투자 유치도 나섰다. 쭉쭉쭉 자원 개발 얼마 못했고 기술, 경험, 인프라, 인력 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메이저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결론이 이겁니다. 이번 12월에 구멍 뚫어서 나 안 나왔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죠. 긴 호흡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원 강국으로 도역하기 위한 투자와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 대통령, 여당, 야당 이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 안 했다. 자, 이런 내용을 모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다. 특히 이제 분봉을 보시면 오후짱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원래 금요일 오후짱은 매수세가 붙지 않는데 다음 주에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 반영이 돼서 이렇게 올랐고 거래대금도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종가관리를 했다. 다음 주가 기대된다. 아직 테마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조종 이후에 재상승을 할 건데 중요한 포인트, 타점을 잘 잡아서 특히 이제 높은 데서 매수하시는 분들, 우리 주주님들은 물타기 타점을 정교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긴 호흡으로 보다가 적당한 상승이 나오면 욕심 없이 분할 매도를 하자. 이거 12월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적당한 구간에 와서 분할로 3분의 1씩 혹은 2분의 1도 되고요. 3분의 1이 다 낫겠죠?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형 전략을 모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을 여셔서 010-5904-8931번 여기로 한국가스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여기 공개된 자료 외에도 비공개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매매 타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최종 목표가까지 다 정리를 해놨고요. 제가 열심히 이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압축 요약을 해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놓은 게 바로 이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일단 정리하면 아주 이것까지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7월에서 8월에 대왕고래 로드쇼가 있고 액성모빌이 참여 요새를 밝혔다. 쭉쭉 해서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 밝힐 수는 없지만 액성모빌이 포함된 것을 파악이 되고 이번으로 끝낼 게 아니고 계속 주변을 탐사해 봐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액슨, 모빌, 쉘 등 철수했다가 결국에 발견했던 가이아나. 금세계 최고의 유전이죠. 이스라엘도 철수했지만 결국 다시 들어와서 뚫어냈다. 미얀마도 철수했지만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들어와서 가스전 발견했고 2주 전에 또 얘기했죠. 두 번째 탐사 진행하겠다. 9,400억 넣겠다. 전체 투자 필요한 금액이 2주인데 9,400억 우리가 늘게 라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뚫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월 로드쇼가 있을 때 아마 기대감으로 다시 단기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적당히 분열매도 했다가 내려오면 다시 잡고 이런 재매수 타점 대응 방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례 모두가 포기할 때 끝까지 포기 안 해서 결국에 뚫어냈고 노르웨이 사례 북해 노르웨이죠. 최고의 유정 중 하나인 노르웨이 사례 결국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우리 미래에 우리 자녀분, 자식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뚫어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쇼가 곧 진행된다. 그래서 대응 방법 이때까지 기준으로 잡아 놓자. 전략을 미리 세워놓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누르시면 우리 많은 주주님들이 영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힘을 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많이 좀 퍼뜨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비만 치료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두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삼천당 제약. 이게 7월 주도주거든요. 7월 1일부터 우각을 드러낸 게 제가 6월에서 7월 바뀌면서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딱 두 가지입니다. 비만 치료제 플러스 삼성과 관련된 소부장. 이거 두 개만 지금 반응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가 또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삼천당 제약의 역사적 신고가죠. 또 페트론 이 두 개만 보면 끝나요. 페트론도 역사적 신고가다. 그 외에 대봉 LS나 대화제약 종목은 많이 있고 유한양행도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5천억 터졌죠. 이 얘기는 뭐냐면 퇴마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21년도부터 미친듯이 상승을 했고 노모노디스크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인데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죠? 공급이 부족해요.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 위고비 싹 센다. 이런 거, 마운자로 이런 제품들이 웃돈을 주고 거래를 하고 있다. 지금도.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한국은 어떨까요? 지금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제품이 못 들어오고 있죠. 왜죠? 제품이 없어서. 그래서 계속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얼마나 크게 상승을 했는지 보여드리면 전세계의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일라이 릴리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100조고요. 노모노디스크는 850조입니다. 노모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덴마크 기업인데 유럽 전체 1등이에요. 유럽 1위. 전세계에서 12등입니다. 그리고 위로 보면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여기만 대만이고 다 미국 기업인데 브로드컴 제꼈습니다. 테슬라도 제셨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고 비만 치료제 국내 수혜주들도 정리를 좀 해놨는데 재판은 마흔제 이거는 대장주니까 불멸의 대장주. 국내에는 삼천당 제약, 경구용, 펩트로는 원래 주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데 이거를 2개월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만들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7월 주도주 비만 치료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는 어떤 테마주를 하던지 세 가지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시총 기준으로 대장주가 있죠. 삼천당 제약이고요. 상승률 기준으로 대장주는 펩트론입니다. 그 다음에 후발주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테마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장주가 계속 오르다가 너무 많이 오르면 조정을 보여요.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죠. 이때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보통 후발주는 2등주, 3등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대장주 오를 때 같이 움직이는 애예요. 대장주가 먼저 상하가 가면 2등주는 15% 올라가고 3등주는 7% 올라가고 이런 패턴인데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보통 신규 상장주에서 나오더라. 대부분 그렇죠? 신규 상장하고 고점 찍고 바닥까지 5분의 1 토막이 넘게 났습니다. 중간에 지쳐서 매도한 물량도 상당히 있을 거로 보이는데 지금 방향을 트는 상승 초입 구간입니다. 그리고 외봉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외봉들이 보이죠? 뭐죠? 매직봉. 매수하고 방치한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에 온다. 매수하고 방치한다. 이런 매직봉이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앞선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 소화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슈팅이 나오겠죠? 자 새록티드 장기 매집이 끝나고 추세 전환의 초입 구간입니다. 시총이 매우 가벼워요. 2천억 언더입니다. 자 유통 물량이 적은 품절주입니다. 왜 신규 상장주가 강한지 그 이유 중 하나가 보통 700만주에서 천만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대주주 물량을 빼고요. 보호 예수 물량을 빼면 실제로 유통 주식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쉽다. 대주주 안 팔고 보호 예수 물량을 팔고 싶어도 못 팔죠? 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12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6개월 물량은 끝났습니다. 보통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잡잖아요. 보호 예수를 3개월, 6개월 지났죠? 자 12월이니까 6월에 끝났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12개월 물량은 올해 12월까지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묶여있고 유통 물량이 적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작은 거래량으로 급증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비만치료제 후속 대장주 최종 목표가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동일합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010-5904-8931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수혜주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수혜주 보내주시면 자료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구요. 7월에 비만치료제 후반주 대장주로 크게 수익을 좀 내시고 이 수익금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장기, 중기라고 할게요. 12월까지는 장기는 아니죠. 중기 프로젝트 한국가스공사 비중 추가를 하자. 그러면 다시 재상승을 할 때 넘을 때 넘고 나서 분할 매도 한다면 꽤나 계좌의 수익 극대화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수혜주 보내주셔서 7월 잘 보내시고 이거 아마 7, 8월 중에 로드시오니까 8월 중에 단기 고점 형성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때 분할 매도를 챙겨놓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거 계속 제 영상 추적 관찰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우리 주주님들 정말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제가 많이 끝으로 고민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을 훨씬 오래 한 사람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식을 많이 하면 결국 단기 매매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 14년 정도 트레이딩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자료가 원래 상당히 많고 매매일지도 몇 년 동안 썼겠죠. 매매일지 복귀하고 기본이죠. 아무튼 신법에 관련된 내용하고 기법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이거 보시고 이것도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식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올랐을 때 사지 않고 상승 초입에 살 수 있는 방법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 다 안내를 드릴 거니까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로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모두 함께 웃으면서 수익 실현하는 그날까지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영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손실을 보려고 주식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했는데 수익이 잘 나던가요? 과연?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10%는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통계를 내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90%에 들어야 될지 꾸준히 수익을 내는 10%에 들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익을 내는 10%에 들어야 된다. 자 또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나는 그렇게 크게 욕심은 없어. 다만 내 노후 생활이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이 가장 많죠. 노후 생활을 여유 있게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린 나이를 들어갈수록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죠. 노동력이 상실이 되면 노동력이 모두 다 고갈되기 전에 우리는 대체 수단으로 투자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노동력이 고갈되기 전에 투자 소득을 내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주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된다. 반드시 이제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래 살게 되는 이 노후 생활이 재앙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손주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투자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노동력을 모두 상실하기 전까지. 이게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2010년부터 24년까지 14년간 매매 기법을 정리한 내용인데 사실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었습니다만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핵심 구간만. 자 신법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뒤에 이제 기법에 대한 내용을 풀이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신법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볼게요. 우리는 매번 똑같은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해야 됩니다. 매수 매도 할 때마다 타점이 다르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결국 기준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매매의 결과를 운에 맡기는 것이다. 이는 도박하고 유용하고 다를 게 없다. 맞죠? 우리가 카지노에 가거나 아니면 강원랜드에 가거나 이런 데서 베팅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본인만의 매매 기법 기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밑에 정리해놨고요. 추가로 종목을 선정하는 종목 선정에 검색기까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검색기. 자 밑에 내용을 살짝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익을 기반으로 자료를 정리해놨고요. 뒤에는 데이트레인이나 장기 투자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수익에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 장기적으로 우양한 종목이 매집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이런 초입 구간 매집이 끝나고 매집 봉을 확인을 하고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초입 구간 또 혹은 장기 우상향 종목에서 종목 조정이 끝나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정리해놨고요. 또 이렇게 포착된 종목을 모두 다 그냥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서 주도주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도주. 시장에서 주도하는 주도주. 자 여기 옆에 보시면 24년 1월부터 만들어놓은 스윙 프로젝트 매매 일지인데요. 제가 스윙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게 주도주인지 당시에 초전도체, AI 반도체, 비트코인, 최근에 전력이나 데이터 세터 관련주까지 이런 주도주를 구별하는 방법 또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 등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슈팅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익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간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주도주 구별하는 방법 뭐 개별 호주야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개별 종목 하지 않고 역세적 신고가 혹은 상한가 달성 뭐 이런 내용 정리해놨습니다. 또 밑에 중요한 게 매수 타점인데 핵심 부분은 제가 마킹을 좀 해놨습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다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쪽에 구독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다 무료로 배포를 할 예정이에요. 무료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또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이라던가 2분할 매도, 3분할 매도 하는 방법 역세적으로 신고가 돌파 시 기증봉 잡는 방법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놨고요. 자 신고가 기법 신고가 매매 기법하고 원칙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검색하는 조건 검색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 마킹되어 있는데 다 해제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검색기를 돌리면 여기 종목이 쭉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 시장에서 비인기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너무 많이 고점을 너무 많이 높인 이런 종목들 다 제외하고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려낸 다음에 여기서 타점을 잡는 방법을 다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주식으로 자립 하실 분들 자료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은 010-5904-8931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구독 혹은 아니면 그냥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그 이메일 주소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이 다른 사람이 주는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이거는 당연하죠. 그렇다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종목을 선정할 줄 알아야 되고 주도주가 어떤 건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선정된 종목 안에서 본인만의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주식으로부터 자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보시면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010-5904-8931로 구독 내지는 이메일 주소 남겨주셔서 모두 자립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어렵지 않죠? 1, 2초면 누를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좋은 정보, 좋은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